수익률 상위 1% 주식 초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엿보는 시간입니다. 미래세 대우 전윤호 수석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포트폴리오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초고수분들이 어떤 분인지부터 말씀 좀 드려볼까요? 네, 저희 회사 초고수분들은 상위 1%의 고객들, 주식장구 500만원 이상 고객들 중에서 전월 기준 수익률이 1% 이상 되는 고객들을 저희가 초고수라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월 회전률이 50에서 2000% 정도 되는 주식주자들을 저희가 선별을 했고요. 그분들에 대한 매매 데이터를 매일매일 집계하고 있고 당일날 실시간으로도 제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시간 주식 초고수분들이 매매를 하는 순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매수, 매도 따로 드렸는데요. 저희는 이번 주부터는 실제 방향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순매수, 즉 매수에서 매도를 뺀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초고수분들이 순매수를 하는 종목들은 카카오, 심풍제약, 포스코케미칼, 삼성전자, 데브시스터즈, 사조동화원, 한국항공우주, 비덴트, 성한, 빅히트 이렇게 10종목을 일단 시작 후 9시 30분 기준으로 순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네, 카카오가 올라왔어요. 네, 오늘 이제 액면 분할 관련한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시장에서도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이라 초고수분들도 매매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SK아닉스 흐름이 좋았는데 SK아닉스는 없고 일단 삼성전자가 눈에 띄고요. 정말 종목들을 쭉 보면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세 방향성을 읽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순매도를 했던 상위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순매도는 이제 1위는 오늘자 공모 시작한 이제 공모주 상장한 뷰노우라는 종목이 1위고요. 그다음에 LG화학한화시스템, 아주 아이비투자, KB금융, CJ제일재당. 특징적으로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초고수분들은 이제 매도의 기회로 저희가 차익시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순위 밖에서 HMM을 담고 있다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계속 매수를 하시다가 이제 오늘까지 오르고 있으니까 오늘은 또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받는 상황 속에서 장 초반에는 HMM이 오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이제 순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당일치이기 때문에 이게 또 포지션은 또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런 종목들을 오늘은 조금 차익시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 정도로 이제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조금 순매수상의 6위에 보시면 사조동화원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사실 곡물가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자의 기관 외국인이 상당히 많은 수량을 이제 순매수를, 동시순매수를 했고요. 이 부분은 역시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볼 때는 당일치이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이게 순매수로 틀었다. 이거는 좀 추이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 시장에서는 이런 관심주들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짧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빅히트 같은 경우도 오늘은 순매수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되게 좋게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추이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 5거래일 동안 또 매수매도로도 정리를 해볼까요? 네, 최근 5일 순매수 상위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신약 개발주들이, 바이오주가 최근에 상당히 흐름이 안 좋지 않았습니까?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초고수분들은 올릭스라든지 박셀바이오라든지 박셀바이오는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제가 이걸 사라 이렇게 추천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시장에서는 이런 어떤 박셀바이오라든지 올릭스, 이런 신약 개발주에 대한 어떤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거에 맞춰서 최근 5일 동안 초고수분들도 사고 계셨는데 일단 3월 이후에 바이오 학회 같은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그런 기대감도 좀 높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조동화원과 더불어서 이제 팜스코라는 주식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곡물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면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팜스코나 사조동화원 전부 다 사료 만드는 기업인데 관련한 기업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는 최근 실적도 되게 좋았거든요. 작년 2019년 대비 2020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이 상승해서 원자재값이 올라가면 매출액, 이 매출액을, 아니 순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판매, 제품 판매 가격을 상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음식료주들은 조금 좋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런 흐름 하에서 2021년 실적이 좋아질 것인지를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시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순매도 종목들은 최근 5월일 동안 또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현대바이오 많이 오르고 있는데 현대바이오는 오르고 있는 만큼 최근 5일 동안에도 차익시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최근 5일 순매도 상위에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장의 조정에 따른 참 자연스러운 어떤 매매 흐름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늘은 또 아까 최근 당일자 순매수 상위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정도 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차익 매물은 나오고 있지만 어저께 또 외인 기관이 많이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5일 순매도는 초고수분들은 매도를 하셨지만 대형 우량주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어떤 섹터에 대한 흐름을 전략을 좀 고민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흐름을 보면 바이오주를 조금 담아가시는 것 같고 그리고 빅히트에 대해서도 매수의 끈을 계속 갖고 가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 안에서는 많이 오른 한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에 나섰지만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한국항공우주를 또 오늘 담아가는 흐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5월월 동안 순매수했던 종목들의 수익률 상위주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역시 이제 시장에서 엄청 핫했던 박셀바이오가 34% 정도 올랐고요. G3BNT라는 바이오 종목도 올랐는데요. 이렇게 최근 5일 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보다는 그 밑에 FNF라든지 DLE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HMM 같은 경우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면서 오늘은 약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추구수분들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계속 실적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 카카오 게임즈도 실적 기준으로는 계속 게임즈들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게임즈 중에서는 이런 카카오 게임즈를 계속 매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엔터 중에서는 JYP 엔터랑 빅히트를 선별해서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순매수 종목 중에 수익률 보시면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많이 올랐던 실적은 되게 좋아지는데 시세는 5일 동안은 나지 않았던 약간 조정을 받았던 DLE라든지 효성 TNC, FNF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2021년 실적이 얼마나 좋아질지를 보시고 선별을 해서 기본적으로 매매의 어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익률 후반에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져가는 종목들 중심으로 함께 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세 대우 전윤호 수석과 함께 초고수분들의 포트폴리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